뱀에 먹으러 왔어요 잠시만요 먹긴 먹었는데 대박붙이죠 너무 약한이 나오지 나는 매겹시리먹으면 안여버리잖아 맞아요 너무 힘이 안 나요 맨날 집팍도 집팍도 이뤄보니까 여기가 더 이상한거 같아요 보네로? 네 마이 내려놓는게 생각하고 마자 코발트블류를 덮으면 또 덮이니까 반대쪽으로 돌려서 저쪽으로 돌려가지 이쪽으로 돌려서 여기서 또 칠해줘요 안 칠해지는데로 보여요 고마워 새암꺼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